시작할게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화합의 언어입니다. 시작하게 얘기했던 랭귀지. 언어잖아. 언어니까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돼. 우리나라에서야 물이지만 다른 데 가면 미국 가면 water, 영국 가면 water.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일본 가면 미질. 이게 물이잖아. 내가 영어를 몰라. 근데 영어색은 왕복이야. water, please. 하면 그게 무엇이다. 그런 거 있잖아. 할머니랑 외국인이랑 대화하는 거. 아직은긴 한데. 외국인이랑 할머니한테 물어보거든. 첫 번째. what day, what day, what day. 무슨 요일이냐고. 할머니가 뭐라고 해. 해적을 해서 버스가 오니까 bus day, what day, bus day. 그럼 외국인이 뭐라고 해. bus day라고 해. 생일이구나. 축하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언어가 안 통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여러분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언어가 이런 일이 생긴다고. 억지 웃지 않아도 돼. 괜찮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 때 웃기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그때 마음 상처 입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라는 건 서로 통해야 돼. 그러면 통할 수 있는 거. 뭘로 통해야 되느냐? 내가 물이라고 하면 몰라. 물과 water. water가 t-e-r인가. t-a-r인가. t-e-r이지. 맞지? 미안해. 난 영어를 못해. 항상 영어를 쓸 때만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게 너무 싫어. 서로 의미가 안 통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의미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화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화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해야 돼? h2o다. 그리고 여기다 뭐도 써주면 참 좋아? l. 이렇게 써주면 참 좋지. 그 다음 내가 또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뭘 얘기할 거냐? 물은 몇 대에서 끓어? 100도. 알아. 이 말이 맞았다 생각해? 틀렸다 생각해? 틀려. 왜 틀려? 그러면 느낌. 느낌이? 물 100도에서 끓여. 근데 왜 틀려? 맞는 얘기네? 맞는 얘기네. 본인의 말이 맞았다 생각해? 틀렸다 생각해? 모르겠어. 중학교 때까지는. 중등 과정에서는 100도시라고 해도 오케이 콜 이게 가능해. 물은 100도에서 끓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물은 100도에서 끓지 않아. 90도에서도 끓을 수 있구나. 80도에서 끓을 수 있구나. 200도가 넘어도 안 끓을 수도 있어. 뭐 때문에? 조건이 하나 더 있거든. 그렇지. 귀여워. 물은 일기압 조건에서 100도시에 끓는 거죠. 그리고 이 물에 뭐가 안 섞여 있어요. 불순물이 없어요. 숨상 물은 일기압 조건에서 100도시에 끓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자세야? 화합을 배운 사람의 자세. 여러분은 배웠잖아요. 정확히 따져가야죠.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있잖아.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게 되게 중요하지. 조건을 항상 봐야되거든. 조건. 그 조건을 알기 위해선 그래서 화학의 언어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왜 대부분의 학생들이 화학 1단어들 어려워할까? 그건 이 기본적인 조건들 때문에 그래요. 이 기본적인 조건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되니까 나중에 양쪽 관계가 털털털 털리는 거야. 양쪽 관계. 괜히 털리는 게 아니죠. 양쪽 관계 알면 쉬워. 되게 간단해요. 어쩌면 일단은 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일단은 일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이 단지 어렵게 생각할 뿐이지. 알겠어요? 그런구나. 자, 이제 언어니까 이 언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 화학의 언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걸 뭐라고 불러? 우리는 두 글자로 원도 아니야.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 영어로 얘기하면 이 물질을 뭐라고 할 수 있어? everything. 모든 것. 이더라. 라는 거지. 모든 것. 이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생물학적 단점에서는 뭐 생물과 무생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상태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구분법이야 다양하지. 그치. 근데 이 화학에서는 물질을 뭘로 구분을 하기로 했느냐. 얘가 얼마나 깨끗하냐. 아니면 얼마나 섞여 있냐. 이걸로 구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뭘로 구분하느냐.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깨끗한 물질. 난의 순수에 한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순 물질이라고 해요. 난의 여러 가지가 섞여 있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 사람은 여러 종류의 물질에 서로 섞여 있잖아.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혼한 물질이라고 하죠. 순 물질의 순자는 뭐예요. 순수한 물질이다. 라는 거고. 혼한 물은 서로 삽해져 있던. 어지럽게 섞여 있더라. 라는 거지. 그쵸. 그리고 또한 이 순 물질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원소와. 화합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원소 화합물로 나눌 수가 있더라. 이 원소를 다른 말로는. 홑원소 물질이라고 하는데.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몇 가지다. 한 가지다. 그럼 화합물은.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두 종류 이상인 걸 화합물이라고 하겠지. 하지만. 하나의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든가. 아니면. 분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어떤 거냐면. 순물질은. 결정이나 분자가 몇 종류다. 한 종류다.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인 거지. 즉. 흑원소 물질과 화합물이 서로 섞여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균일하게 섞여 있느냐. 혹엔 지금 마음대로. 여기 떠온 거랑 여기 떠온 거랑 성분이 서로 다른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그래서 혼합물을 또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구분 방법이잖아 그쵸? 기본적인 구분이잖아 그래서 원소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원소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자 이거는 원소죠? 몇 개 한번 써볼게 우리가 혼합물, 균일 혼합물, 불균 혼합물을 구분을 할 때 옆에 한 번 써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정확히 정의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걸 딱 보면 무슨 물질인지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몇 개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몇 가지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옆에 한 번 써보자 산소 어디예요? 산소는 어디로 쏘봐요? 산소? 원소 산소는 원소로 들어가요 그쵸? 소금 소금은 어디예요? 알아? 소금은 어디예요? 소금은 어디예요? 소금은 과안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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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na cl 이잖아요 그렇죠? 응? 두 개의 이온이 결합하는 결정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온결정이죠? 이온결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초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말하는 거예요 식초는 뭘까? 식초는 뭘까? 식초는 뭘까요? 잘 생각해야 해 함정에 빠지지 마 뭘까 식초는 뭡니까? 식초는 뭐야? 호나물은 호나물인데 그럼 균일이야? 불균일이야? 호나물은 맞아 알아 왜 왜 식초가 호나물이에요? 라는 표정이네 왜 식초는 호나물일까 식초는 뭐가 뭐가 섞여있어 아세트산과 물이 섞여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 식초로 한번 예를 들어보지 식초 여기서 식초 한 종이 있으면 맨 위에서 한 컵 떠서 마시고 맨 밑에서 한 컵 떠서 마시면 식초 마시지 다른가요? 똑같이 왜 고르게 섞을 것 균일 호나물입니다 균일 호나물이 균일 호나물이 공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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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균일 호나물 응 균일 호나물 구성 비율이 똑같잖아 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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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균일 호나물 불균일 호나물 여러분 봉봉 알아 봉봉 봉봉 알아요? 음료수? 봉봉 포도알 들어있는 거 이건 균일일까 불균일까 이건 불균일까 이건 불균일 이건 불균일이야 왜? 알맹이가 가라앉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나물이 균일이냐 불균일이냐 이걸 구분하려면 뭐 하면 되냐면 내가 이 음료수를 흔들어 먹느냐 아니면 그냥 마시느냐 이것만 구분을 하세요 우리 일반 오렌지 음료 같은 경우는 잘 흔들어 드세요 이런 얘기가 써져있잖아 왜? 오래된 오렌지 주스 밑에 한번 봐봐 마트 가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오렌지 주스 있잖아 밑에 한번 싹 들어가요 이상한 누룩이에 껴 있을 거야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거야 상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안 섞여있게 그래 섞어서 마셔라 하는 거지 가라앉은 배 불균일 혹은 안 모르잖아 상쾌공감 안 돼 그렇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만 해봅시다 헷갈릴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거?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어디서 갈까? 어디서 갈까? 어디서 갈까? 어디서 갈까? 어디서 갈까? 아이고 네, 이럴 줄 알았지 중일 호나물이죠 왜? 이거 이거 에이큐는 뭐야? 에이큐는 에이큐가 액체요? 언제부터? 아니구나 에이큐 언제부터 액체었어 알아? 에이큐 뭐야 에이큐 수용액 아쿠어리오스 솔루션 포지션이야 솔루션이야 아쿠어리오스 솔루션 수용액이다 수용액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이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또 하나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있지 물질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 보면 물질의 성질을 정하는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작은 입자를 만나게 돼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만나게 돼 우린 이걸 뭐라고 하지? 뜻은 이거야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 원소 아니야 입자잖아 원소 아니에요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뭐예요? 신형 뭐 해야 돼? 그렇지 분자자 분자 분자입니다 분자 분자 그럼 원자라는 건 뭐냐 원자라는 건 뭐냐 뭘 원자라고 하느냐 화학적인 방법으로 화학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시 입자다 다 DID 이시 그치? 그다음 그러면 원소라는 건 뭐야? 원소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되는 거지.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이더라라는 거예요. 성분. 알겠어요? 성분. 무슨 차이냐? 이 교실 안에 여러분과 낙관해서 사람이 3명 있어요. 3명. 개수를 셀 수 있지. 이건 뭐야? 원자를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입자가 몇 개냐? 이건 원자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종류가 몇 종류냐? 남자, 여자 두 종류 있죠? 이거는 뭐야? 성분. 종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원소가 되는 거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H2O. 돌이 있죠? 원소는 몇 종류야? 원소는 몇 종류예요? 종류. 응. 두 종류. 그렇죠? 뭐와 뭐.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는. 원자는. 그렇지. 세 개지. 원자는 세 개입니다. H2개. 산소 하나 있습니다.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물.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죠? 물, 분자. 이건 쪼개면 더 이상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이건 쪼개면 더 이상 물의 성질을 갖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지.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작은 입자가 분자인 거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하나의 분자를 형성할 때 입자가 몇 개 있어? 세 개 있잖아. 세 개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산, 원자, 분자라고. 하나의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산, 원자, 분자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메테인. 메테인. 메테인은 화학식이 어떻게 돼? CH4예요. 메테인에 대해서 한 번 구분을 해 봅시다. 메테인에 대해서. 원소. 원자. 그리고 분자. 원소는 어떻게 돼요? 원소는 어떻게 돼요? 원소는 어떻게 돼요? 두 개예요. 두 종류지. H와 C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몇 개예요? 다섯 개입니다. 그렇지, 다섯 개입니다. C 하나에 H 네 개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자예요? O, 원자, 분자라고 할 수 있지. 보통 이제 세 개 이상 있으면 우리가 다원, 다원자, 분자라고 하지마. 그리고 분자량이 예를 들어 만 이상이다. 만 이상이다. 그럼 우리가 보통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 이상이다. 알겠어요? 고분자라고 하는 건 분자량이 만 이상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뭘 볼 거냐? 지금 분자, 원자, 원소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 분자를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 뭐냐? 화학식이라는 건 뭐야? 물질을 뭘로 나타내? 간단한 간단한 기호 원소기호와 정수로 표현한 것 이걸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하죠. 그렇지? 화학식이라고 하는데 자 음 음 내가 묻는 말을 하면 대답을 해봐요. 이 세상에는 분자가 아닌 물질도 있다? 없다? 있다. 분자라는 건 뭐야? 하나의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비율로 만들어진 덩어리야. 일정한 비율. 하나의 물질을 구성을 할 때 이게 일정한 비율이 있어야 분자가 되는 겁니다. 일정한 비율이 없다는 것은 결정 구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분자가 있을 때 분자가 있을 때 예? 예를 들어 L, A, C, L 분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분자가 아니죠. F, E는 분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얘는 금속결정 얘는 이온결정 혹은 이제 다이아몬드 이거는 분자예요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도 분자 아니죠. 이거는 원자 결정을 이루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분자가 아닙니다. 그럼 뭘 분자라고 해요? H, O, O 이건 분자야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분자죠. 하나의 물질을 구성을 할 때 일정한 비율. 2대 1로 만나 있잖아. 얘네들은 1대 1이라는 비율은 있지만 이게 개수가 몇 개인지 나타나 안 나타나? 개수가 없어. 개수는 그때그때 달라지잖아. 한 종합이라 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성리 많아요. 일정한 개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걸 뭐라 그래? 요렇게 표현하는 거야.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분자로 표현하는 요거를 뭐라 그래? 분자식이라고 하죠. 분자식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분자로 표현할 수 없는 물질들은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 C, F, E, N, A, C, L 이런 것들도 이렇게 원소 기호로 표현이 가능하지. 근데 지금 이 식이 나타내고 있는 건 뭐야? 정확히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어? 없죠. 간단한 정수비만 알 수 있는 거지. 얘는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더라. 얘는 철로만 이루어진 물질이더라. 얘는 NA와 CL이 1대1로 결합한 물질이더라. 라고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정수비. 여기는 개수고 정수로 표현하는 거고 여기는 개수고 여기는 비율이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실험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실험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자식이나 실험식 외에 또 어떤 게 있느냐? 봐봐. 봐봐. C2H4 O2라는 물질이 있어요. 딱 봐서는 이게 무슨 물질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거를 내가 알아보기싶을 때 다시 한번 고칩니다. 어떻게 고쳤느냐? 이렇게 한번 고쳐봤어. 그럼 이거 무슨 물질이야? 아세트산. 아세트산이죠? 그치? 아세트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이걸 뭐라 그래?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 거라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래? 시성식이라고 부르죠. 시성식. 근데 이 시성식을 표현을 해도 잘 모르겠는 물질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이렇게 하면 물질의 대략적인 구조를 파악을 할 수 있죠. 결합성과 구조를 볼 수 있는 식. 이걸 뭐라 그래? 구조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물론 이거 네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알겠어요? 응?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다. 라는 겁니다. 이해 되죠? 이해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전체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물질이 있는데 C5, H10, O5야. 이런 물질이 있다고 합시다. 쭉 한번 총정리를 해봅시다. 총정리. 자 먼저 원소는 몇 종류야? 원소는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몇 개예요? 원자는 몇 개야? 원자는 몇 개야? 원자가 있어, 분자로. O, 10, O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정수비가 아니잖아. 정수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분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분자식으로 표현하면 분자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분자식은 어떻게 돼요? 분자식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대로 해봐. 실험식은 실험식은 어떻게 될까? C, H2, O가 되는 거겠지? 간단한 정수비를 표현하니까. 그다음에 시성식은 아무리 지금 나타내기에는 까다로울 것 같고 구조식으로 그려보자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여기 C, H2, O, H.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뭐냐면 무슨 물질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리보스랑을 표현합니다. 리보스랑 어떻게 됐냐? 여기 O가 있고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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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탄소 5개와 H10개와 O5개를 이것은 물질이에요. 리보스랑의 구성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하나를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물질의 상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물질의 상태. 어떻게 표현해? 기호를 표현하죠. 기호를 표현하잖아. 물질의 상태.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하겠지만 뭐 H2O가 있는데 H2O가 3개가 있다고 합시다. 얘는 S, 얘는 L, 얘는 G야. 뭘 얘기하는 거야? 얘는 얼음, 얘는 물, 얘는 수증기죠. S, 고체를 나타내는 거잖아. 솔리드. L, 리퀴드야, 리퀴드. 리퀴드냐, 리퀴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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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 그다음에 NACL이 있는데 얘가 A2야. 수용기다. 라는 거지. 그래서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수용액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물질을 표현을 해볼 수가 또한 있더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정리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응? 다양하게 가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 안 복잡해? 원래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야. 기본을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넘어가지. 그쵸? 여러분 여기서 놓쳐버려요.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분자와 원자. 이거는 물질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배전은 2점밖에 안 되지만 틀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들이란 말이지. 중요하잖아. 한 문제씩 꼭 나와. 그럼 체크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체크해야겠죠? 요 뒤에 나오는 몰. 몰. 입자의 게스를 결정하는 몰. 물질의 양을 결정하는 단이잖아요. 그 몰을 정확히 알고 있어. 요거부터 잘 정리를 해놔야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온에 대해서 정리를 안 했는데 이온에 대해서. 이온의 뭐야? 원자가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원자가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하를 띄는 걸 이온이라고 하잖아.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이렇게 되죠? 어? 중학교 때 다 했으니까. 이건 굳이 안 짚어도 될 것 같아. 뒤에 이용결합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또 한 번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어.. 내용을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내일은 이제. 화학습량과 물. 그리고. 양쪽 관계로. 넘어갈게요. 수고했습니다. 单 chw術의 무지 smth 와으이온. 은은이들D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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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ae. 감사합니다.